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위터의 라흥 고소경입니다. 자 이제 6월 평가원은 끝났고요. 자 이제 그 얘기는 수능으로 가기 위해서 절반 정도 지나온 거야. 근데 선생님이 뭐 분석특강에서 얘기했지만 나머지 반이 더 중요하잖아. 그렇죠?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연초에 올해에는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 대해서 분석특강을 해주겠다. 이런 얘기 했었고요. 그래서 이제 분석특강에 대한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? 자 선생님이 이런 강제를 왜 준비했냐면 우리가 이제 기출이 중요한 건 알아. 그러지 않니? 그래서 우리가 뭐 2년치 3년치 뭐 심지어 5년치 기출이 막 크기도 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게 나름 기조라는 게 좀 있어요. 그렇죠? 특히 말하는 평가원의 기조. 그래서 뭐 우리가 연강 뭐 여기서 몇 번인지는 알아? 총 수능까지 7번이 있죠. 수능 전까지 6번. 3월, 4월. 이거 물론 5월에 봤지만 이미 이거 2개는 봤고요. 6월 평가원 최근에 봤고 남아있는 게 3번 있어요. 수능 빼고. 그렇죠? 근데 여기서 아시겠지만 6월과 9월은 평가원이란 말이야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수능 출제위원들은 항상 뭘 모니터링 하냐면 6월 평가원의 문항과 정답률을 모니터링을 해요. 왜냐면 난이도를 맞춰야 되잖아. 그래서 아 이 정도의 문제를 내는 대응구나.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요. 또 하나는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그 해년도. 알겠죠? 지난 거 말고 6월과 9월에 나왔던 문항 스타일이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. 근데 물론 거기선 킬러는 아니야. 보통 선생님 경험상 킬러는 선생님이 얘기할 때 호남 유형과 주입이 있잖아. 막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6월에 호남 9월에 호남 유형 냈다가 수능에서는 주입을 내기도 해요. 그래서 킬러는 조금 노 내지만 그 이외에 조금 야 특이하다. 이런 것들은 고대로 나오기도 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우리가 산하수로 개수 맞추는 문제 있잖아. 예전에는 다 줬어요. 산하수도 금방 알 수 있게끔 줬고 우린 개수 맞추면 됐었어.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평가원 시험에 딱 한 번 뭐가 나왔냐면 E플러스라고 안 써주고 N플러스라는 걸 썼단 말이야. 그냥 정답이 뚝 들어줬거든요. 그게 딱 내자마자 6월 평가원에서 바로 9월 평가원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 또 냈고 결국 수능에 또 그렇게 나왔어요. 또 하나 예전에는 안 나왔었잖아요. 금속의 산하와는 파트라는 거. 근데 그게 6월 평가원에 나왔단 말이야. 처음으로. 근데 괜찮아. 문항이. 9월에 또 낸 거야. 결국은 수능에 또 냈죠. 이런 것처럼 또한 뭐 할 말이 많지만 중화반응도 마찬가지야. 이게 9월 달에 작년인가 그냥 중화반응을 시키는 계산이 아니라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에 1g에 들어있는 질량을 알기 위한 실험이다. 라는 걸 했어요. 결국 그게 뭐지? 퍼센트 농도의 개념이잖아. 그거를 똑같은 패턴에 문제를 냈단 말이야. 근데 여기서 틀렸고 여기서 틀린 양이 많아. 왜? 퍼센트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. 아시겠나요? 그래서 자 특히 뭐 다 중요하지만 내가 여러분이라면 6월 평가원 20문항과 9월 평가원 20문항 거의 암기하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부할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미 6월 평가원 20문항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할 건데 분석의 포인트는 뭐냐 라는 겁니다. 일단 기본적인 문항 이라는 게 있어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거랑 내가 생각하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문항 어떻게 풀어야 돼? 빨리 풀어야죠. 빨리 풀으려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야. 단순 개념 이해를 했다고 해서 빨리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. 그 말은 많이 알수록 두 번째는 정확하게 알수록 문제는 빠르고 정확해지거든. 그래서 하려면 암기 포인트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외우고 있니?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야? 라는 걸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할 거고요. 다음에 약간 계산 과정 같은 게 들어가면 이제 풀의 과정에서 사고잖아요. 그러니까 답이 답이 맞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. 답은 당연히 맞추겠지. 그렇죠? 근데 그거를 어떤 뭐 PH, POH 문제로 우리가 5분동안 풀 수는 없잖아. 그거에 대한 연습 계산 문항 같은 경우는 특히 사고력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두는 거고요. 역시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죠? 유형적으로는 뭐 중화든 아니면 양쪽 계산 이건 요즘 트렌드가 좀 쉽잖아요. 올해도 좀 쉬웠어. 사실은. 그래서 시간적인 것만 빼면 쉬웠는데 역시 킬러 문항에 대한 사고 이번에 봤던 호남 유형 중심으로 봤을 때 또는 주입 중심으로 봤을 때 아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야 라는 거 이거를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짧은 강의예요. 선생님이 한 3강에서 4강 정도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들으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믿으시고 1강에서 보겠습니다. 1강에서